지금 하체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점프 기록 보유자. 이것이 팔립니다. 뭐야, 뭐야, 뭐야. 뭐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것이 팔립니다. 대전봉을 잡고 이동하는. 안 떨어져요. 박정부입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될까요? 저쪽 길은 어떨지. 대전봉을 이용해서. 오케이. 오케이. 뒤, 뒤, 뒤. 박정부 잘하네요. 팔전봉 이용해서 성공한 사람은 처음이지 않을까요? 지금 회전의 속도를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합니다. 박정부 돌아옵니다. 아니야, 앵강이 형 할 수 있어. 4분의 벽은 깨졌습니다. 3분 38초. 그네 쪽으로 가죠. 이 그네를 중심을 잡아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닥이 계속 흔들리거든요. 허선행은 다른 군데를 하나 잡고. 저걸 놓지 않아요. 잡아댕니다. 본인의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잡아댕니다. 끌어냅니다, 끌어냅니다. 끌어냅니다, 끌어냅니다. 생명줄 잡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거 모두 90만 원인데요. 회전봉이 맞았어요.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남은 시간 3분입니다. 3분 남았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야 되네요. 허선행 역시 관록이 있습니다. 점프에 강합니다. 고생 많아. 고생 많아. 네 이거 좀 더 encouraging Saying this can still get up